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퀘스트 찍는데요. 제가 영어 강의하다가 어려운 문장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거기까지 도달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하신 분들만 잠깐 스톱해 놓고 보십시오. 영상 요즘 많이 찍어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입니다. 자 2020년도에 6월 학년도인지 연도인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6월 모의고사 34번으로 나왔었던 평가원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Not all golden rules are like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으니까 빈카츄론이거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 뒷부분이 무슨 말인지가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문제가 되게 독특한 게요. 전반부에서 쭉 이렇게 지문 한 지문 길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3분의 2까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빈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정답은 빈칸 뒤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풀 수 있게 줬단 말이야. 앞쪽에 있는 내용이랑 별로 관계가 없이. 그렇다면 빈칸 뒷부분을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야 풀 수 있는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빈칸 뒷부분이 너무 어려워.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때 필요한 게 진짜로 유기적 독해라는 게 필요해요. 유기적 독해라는 게. 유기적 독해가 뭐냐? 전반부나 중반부 글에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마지막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으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잊어버려도 좋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뒷부분을 해석할 때도 그 내용이 머리에 완전히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빨리 읽으면 그게 된다. 그래서 안 막히는 술술술 읽히는 글은요. 전반부의 내용이 망각이 되기 전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쫙 끌고 오니까 안 잊어버려. 해석이 잘 돼.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막히게 되면 전반부 내용들을 잊어버리거나 날아가버리면 뒷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잠깐 화면 정지해놓고 화면 정지해놓고 이 부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잠깐 한 번만 읽어보세요. The purposeful한 displacement of concern away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가 무슨 뜻인가 한번 쫙 한번 눈으로 훑어봅니다. 지금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여?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여?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시작하면 모든 황금률 자체가 다 비슷한 건 아니다 라고 이 부분부정을 해주잖아. 전부 다 비슷한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어떤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면 여기 뒤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고 저런 것은 저렇다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통 이러한 포인트를 비교대조 포인트라고 해요. 비교대조 포인트는 언급된 두 가지가 서로 차이가 있거나 일부는 비슷할 때 그래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야.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황금률에 대한 거구나. 황금률.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좋은 규칙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타인을 사랑하라.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황금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보면 two kinds, 두 종류가 나타났어요. 출연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한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나오는 건 퍼지티브한 버전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 선생님은 이렇게 메모를 살짝살짝 스키마타이징을 하고 갑니다. 왜? 메모를 살짝 쳐놓으면 뒤쪽에서 굉장히 편해. 그런데 다 적는 게 아니야. 굉장히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될 만한 거 헷갈릴만한 것만 적습니다. 비슷한 뭔가가 나오면 둘 다 황금률이잖아.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건데 이게 퍼지티브한 애의 특성인지 네거티브한 애의 특성인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살짝 적고 가. 그런데 안 까먹을 자신 있으면 밑줄만 치고 가도 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런데 이건 선생님은 적을 건데 부정적인 버전은 뭘 가르쳐 주느냐. 금지, 속박, 제약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대요. 제약, 금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대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들은 뭘 가르쳐 주냐면 긍정적인 버전들은 독려해요. 중재나 조정, 간섭, 개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인코리지. 독려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독려하는데 뭘 독려를 하냐면 그냥 여기서 반대지. 하지 말라, 하라, 뭐 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뭐야 간섭이나 개입 같은 것들을 해라 라고 독려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설명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어요? 프레디션 해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상술이나 예시가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상술 나오네. 그런데 하나는 즉 앞에 있는 네거티브한 버전을 얘기할 건데 베이스라인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비에이비어란 말이 없었어. 근데 전체 다 두 개 나란히 못 오니까 뭔가 생략된 것 같아서 뒤쪽을 봤더니 의미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뜻인가 보다라고 추론을 일단 했고요. 행동의 기준선을 설정해 준대요. At least 적어도 Not causing harm 해를 끼치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의 기준선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돈 많이 벌려면 어떤 일이든 해도 돼. 다만 범죄를 저질러선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동의 기준선 설정을 해 준다는 거야. 기준 설정 그런데 행동과 관련해서 행위와 관련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구나.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 주는 거구나. 그런데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뭘 알려주느냐 지시를 해 주느냐 어떤 열정적 아 열망의 뭔가 사람들이 바라봐지 않는 또는 동경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이상화된 아주 유익한 어떤 행동 이상화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것 정도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바랄만한 최고로 좋은 상황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제일 좋은 환경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상화된 유익한 어떤 행동 같은 것들 그래서 열망이 대상이 되는 동경이 대상이 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기준선을 설정해 주고 얘들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다 이상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이상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들 행위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것 이건 바람직한 것 근데 이렇게 봐도 아직도 알송달송해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죠? 그러면 조금 더 뒤에 봐요. 그래서 examples of these rules 이런 규칙들에 대한 예시는 abound 굉장히 풍부해 하지만 너무 하지만이 아니라 신화책에 많아 to list 쭉 나열하기에도 철저하게 나열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let this version 다음에 나와줄 버전 같은 것들을 서피스 4 하게끔 만들자 let 있어서 투부정사에서 투때 준 겁니다. our purpose 우리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만들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우리는 만족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음과 같은 좋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라는 말을 어렵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첫 번째 나옵니다. what is hateful to you? 너에게 있어서 증오스러운 매우 싫은 어떤 것은 do not do to another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네가 싫은 어떤 일은 남들한테도 하지 말라 거야. 이건 목적어 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원래는 do not do의 do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앞으로 빼고 나머지 옷은 그대로 명령문으로 잡아준 거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싫은 일은 남들한테도 하지 마 이런 얘기야. 아하 알겠다. 적어도 너도 싫을 정도의 일이면 남한테도 하지 마 라고 금지 제약을 해준 거구나. 아하 그래서 이건 네거티브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르친다 라고 했었어. 금지하는 것을 이런 건 금지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준 거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이게 유기적 독서예요. 뒤쪽에서 예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안 까먹고 있으니까 메모를 쳐놨으니까 스키마타이징을 해놨으니까 오케이 오 좋다. 그러면 또 하나 보자. and love anothe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남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너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라고 동렬을 했었어. 남을 사랑하면 뭘 해줘야 돼?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거기에 껴들어가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밥을 주고 빵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때려 맞추는 거죠. 선생님도 왜? 앞에 예시가 여기에 맞았다면 뒤에 예시는 세트로 나왔으니까 이 얘기겠지. 근데 선생님 인터벤션 자체를 인커리지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저 예시를 때려 맞추면 약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맥상 저 예시는 여기에 대한 거니까 간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터벤션이라는 단어를 아 러브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 그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인터벤션이 나오겠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개입해서 돌봐준다는 얘기겠구나 여기서 진짜 further influence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진짜 심화출원 이건 이제 수준 높은 독해예요. 말 그대로 글의 흐름 자체를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메모해놨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갔어 그래서 이게 퍼지티브한 버전이고 이게 네거티브한 버전이구나 둘 다 공통점은 좋은 얘기야 그죠? 인간으로서 지키면 좋을 만한 황금율 오케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두 버전 모두 다 주장해 타인들을 돌봐줄 것을 근데 whether 뭐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throw 뭘 통해서 omission은 부작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작이의 행동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한참 해보면 잠깐 부작위로 남들을 돌본다? 뭔 소리야 아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음으로써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지 아하 그런 의미에서 omission의 행동을 통해서 caring for others 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뒤에 어떤 내용만 나오겠어요 그럼 이건 뭔가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commission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단어죠 근데 영어사전 쭉 밑에 넘겨보면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자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귀라는 뜻으로 나왔겠구나 대구를 이룰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남들 부상 입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through acts of commission인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통해서 즉 뭔가 자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돌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love는 적극적인 개입이야 적극적인 개입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야 아하 이제 이해가 다 간다 싶더라고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근데요 이거는 선생님 평가원 팬들이 내가 평가원 비판 그때 영상 올리니까 악플을 엄청 달아 니까짓게 뭔데 우리 평가원을 막 이렇게 까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근데 평가원 내 강의를 안 들어봐서 그래 나는 평가원바예요 평가원 문제 좋은 거는 강의하다 중간에 차렷하고 박수치고 넘어가요 진짜 와 이 교수님들한테 다 같이 박수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고 좋은 문제는 엄청 선생님 칭찬하는데 이상한 글도 가끔 있어 근데 이 글이 그래 전반부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나왔던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통 비교대조가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황금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시작할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 버전 모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묶었어 근데 여기 안에서도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황금률 간에 차이가 나는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선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차이로 안 하고 싶으면 예시나 버시나 하울해버 깔고 공통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공통점은 공통점이지만 전반부 3분의 2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무관한 내용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돼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안 돼 그냥 전반부 3분에 의해서요 이 예시 문장 두 개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시 문장 두 개 그냥 무지성으로 앞부분 다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예시 두 문장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이렇게 주면 좀 그렇지 전반부 신나게 독해한 애들은 어떻게 해 이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세련되지 못한 문제예요 엄격히 말했을 때 어렵게만 만들려고 한 거야 왜 유튜브에서도 보면 유명인들이 막 그 수능 영어 막 비판하는 내용이 있잖아 근데 나는 일관적 비판은 아니야 왜냐하면 진짜 문제 잘 내는 그 교수님들이 낸 문제는요 박수가 나와요 내가 강의하다가 박수 여러 번 쳐 진짜 대단한 문제들 많아 완벽하다 싶은 문제들이 있어 이거는 장기술로 풀 수 없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나 고등학생이라는 그 틀 밖으로 안 벗어나 그런 지문들은 어휘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좋은 것들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뭐라고 잔소리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그 purposeful 목적이 있는 즉 의도적인 그런 말이에요 의도적인 제거예요 displacement away 하면 제거 무엇이냐 관심의 제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제거를 했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아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문장 어렵죠 이런 거를 스키마 레퍼런스를 하면서 가세요 메모를 살짝 하세요 이런 고난도 문장 같은 경우는 자 봐봐 관심 자체를 없앴어 근데 누구에 대한 관심이냐 자아에 대한 자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오케이 본질적 자신 이런 자아로부터 관심을 없앴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이 앞부분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화해 이런 골든 룰룰들이 행위자에게 to care for another on other 그래서 타인들을 돌보라고 행위자들에게 타인들을 돌보라고 독려하곤 있지만 그런 반면에 타인들을 돌보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이 의도적으로 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관심 레퍼런스라는 말이 참고하다는 뜻이 있어서 뭔가를 분석할 때 뭔가 이런 자료나 실험 결과나 어떤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뭔가를 평가를 내릴 때 보통은 우리가 그런 참고를 레퍼런스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선생님 독해 기술이 스키마 레퍼런스야 이 스키마 타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참고해서 독해를 한다라고 해서 스키마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참조적인 또는 자기 참고적인 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해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딱 끊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뭔 말이야 애매하죠? 생각해 봅시다 그 직전 문장을 한번 봅시다 왜? 직전 문장이 관련성이 있습니까? 타인을 돌보라고 했구나 아하 여러분 그러면 타인을 돌보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타인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왔었던 이런 황금률들이나 예시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 관심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타인한테 간다는 얘기야 타인한테 관심 자체가 타인한테 아하 그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여전히 자기 참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뭔가를 참고하게끔 돼 있대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모르겠죠? 앞에 나왔었던 예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면에서 자기 참고적일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너 자신에 대하여 증오스러운 그런 싫은 일은 남들한테도 하지마 그리고 타인을 사랑해 마치 너 자신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두 문장에 뭐가 들어가요? 너 자신 너, 너가 들어가는 거야 아하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하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참고 기준으로써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에게도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그럼 자기 자신을 참고해 보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이 싫은가? 아 그러면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레퍼런셜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하 헐 대박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거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행위자 자체가 여전히 기준이 되고 중요하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딱 되겠네 그래서 빈칸 정답은 Do not require 그래서 어벤더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행위자가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와 끝내준다 진짜 그래서 네거티브하면서 퍼지티브한 버전 이 둘 다 인버크 뭘 언급을 합니까? 이 에고 에고를 언급해요 자기 자신을 언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S 뭐뭐로써? 근본적인 어떤 수단으로써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평가되어져야 할 그 수단이에요 그 수단으로써 자기 자신 에고를 언급하고 있다 인버크하면 뭔가 근거나 이유 같은 것들을 언급하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런 말이었어 이 앞에 나와있는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유기적 독해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셀프 레퍼런셜 하단 말 해설지 보고요 이건 평가원 유명 질문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석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막히면 앞에서부터 다시 봐 뭔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잖아요 계산 막히면 문제를 한번 다시 읽으면 내가 아직 안 써먹은 히트가 분명히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인시를 걸 때가 있거든요 4점짜리 킬러 문제 풀 때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 앞에 독해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따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 뒤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줬지 애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주긴 줬지만 여튼 이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빨리 팍 오진 않으니까 애고를 언급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쳐놓고 앞부분 내용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방식을 스키마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 글 자체적인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로서는 이게 뭔 3점이에요 5점 2점짜리 하나하고 3점짜리 딱 푼다면 이 정도 단위 둘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힘들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제로팩 심화 유형 독해 강의할 때 그 중간에서 한 문제 따온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전문제 다 스키마 레퍼런스 그리고 강조 어디가 중요하냐 비교대조가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어떤 부분이 강조가 걸리는구나 문제로 잘 나오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와 기타 부분을 나누는 능력을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하는데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의를 합니다 영어 독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합류해 주시고 수강 상담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1등급 맞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에 영어 1등급 맞으면 국어나 수학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탐구나 이런 데서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지고 영어는 시간 투자 대비로 등급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가성비 높아요 그래서 수학하고 탐구가 중요하고 국어가 중요하지만 너무 또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영어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꾸준히는 계속 쭉 해나가시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자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